아, 이 상가 건물도 받았는데 이게 아니요, 빠질까? 아니요, 싹싹 빌까? 아, 계산 양수네. 어, 어, 여보. 아직도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. 무슨 얘기? 여기 사무실 정리하기로 했어요. 내 사무실은 왜? 이제는 아니죠. 필요한 거 있으면 오늘 안에 정리해서 가져가요. 곧 다른 세입자 받아야 하니까. 저기, 여보. 차키도 주고 갔으면 좋겠네요. 당신 프로잖아요? 우리 정리는 프로답게 해요. 음. 저기, 여보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